어... 나 배고파... 엄마! 나 배고파! 엄마! 나 배고파! 내 차 어디갔어~~ 아빠! 아빠 내 차 없어졌어! 어! 내 차 어디갔어? "? F-O-V-E-개 U-A-L-E-개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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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후후! goes! 해외! 해외!! 맞혀! 해외! 알리, 왜 그래? 차가 없어 무슨 말이야? 없어 차가 없어졌다고?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아리아나가 본 거 아니야? 아리아나, 차 본 적 있어? 아니, 못 봤는데 와, 니 거북이 니 거북이 참 웃긴다 알리, 차 찾으러 가자 누구야? NO. 어허 흐흐흐흐 허허 빨리 찾으러 가자 가자 멀리 안 갔겠지 어디 있을 거야 여기 봐봐봐 여기 없나? 없어 이번에 쇼퍼마켓 갔을 때 있잖아 우리 그 초콜릿을 파는 쪽에 갔을 때 괜히 안 움직이려고 그랬거든 그럼 네 생각에 초콜릿 파는 데 간 거 같아? 몰라 니 차 초콜릿 좋아하는 거야? 뭐 어쩌면 그러면 일단 슈퍼마켓 가보자 가자 흐흐흐 예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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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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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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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까보소 어디 갈지 가볼까 일단 과일 쪽에 한 번 가보죠 음 여기는 없는데 여기도 없고 아니 좀 열심히 찾아봐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없네 이쪽에는 없나 혹시? 이쪽으로 한번 가봐봐 혹시 있나 오 아빠 찾았어 찾았어? 아우 초콜릿이 엄청 많네 초콜릿이 너무 많이 먹으면 엔진이 안좋아 팝파 팝팝 탤런착 야따 아! 아! 안돼 안돼 하지마 우어어어어어어 초콜릿 자 다 빼냈으니까 어? 자는 차 좀 꺼내라 이제 집에 가자 야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